릴베 릴베? 릴베? 릴베 릴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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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저는 관제탑 오케이 나는 아파트를 털고 빼빼로 해서 만나요 가고스 아 느리다 느려 수직 낙하를 못했어 내가 릴베 개 많은데? 하하하하 캣데 내 주위도 엄청 많네 아 총은 안 나오고 일찍 와 빼빼로 지금 에이 빼빼로 지금 엄청 싸는데 천천히 마ine 헐 나 카구팔밖에 안 닿았어 미사일로 한 놈 갔는데 딸피 카구팔 한대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아 사망 바로 사망 여기 지금 빼빼로에 몇 명 있는건지 모르겠어 난 일단 두팀 정리했어 네 나 일단 여기서 못 나가요 잘 살고 있어 나 창고 쪽에서도 으이씨 아 근데 진짜 왜 총이 없지 여기? 아 더 고프죠 아 빼빼로에 아직도 몇 명 있나봐요 아 최대한 자기장 맞으면서라도 거기를 먼저 싸우고 가야되나 아 일단 컨테이너 쪽에 왔는데 일단 아파트를 정리를 하고 형 그쪽 정리하셔야 돼 어 다시 넘어가야지 차를 타게 애들 없어졌어 1동 애들이 아 내 앞에 건물 한놈 지금 아 지금도 총 없는거지 네 카고프라인처럼 권총이랑 네 아 차가 없어 차가 없어 차가 없어 뭐가 됐든 간에 너 쪽으로 가야 되겠다 안 오시는게 나을거같은데 아 이거 진짜 총만 빨리 먹고서 다리 통곡하면 짱인데 발 소리 난 이후에 안 들려요 근데 거기서 총소리는 들렸어 싹 털어갔어 아무것도 없어 발 소리 난다 삼동 쪽에 그거 있었거든 뭐 있다 사이가 있니 사이가 있어요? 배탄이 없어 배탄도 떨어트렸는데 배탄 두 개 있거든 배율만 있으면 되는데 SR 소음기인데 얘네들이 지금 서쪽으로 빠진 것 같거든 우리도 근데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빠져야 돼 공대 밖에 없어요 난 반대도 없어 철탑에 애들이 없어서 부담을 다닐 그러게 AR 없이 한번 해볼까? 그래도 뭔가 좀 부색은 갖춰져 있어서 다행이다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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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내가 하지 않는 이상은 없군요 기름 하나 챙겨왔어요 일단 쭉 가볼까? 네, 하세요 아까 그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한 파란색 일단 안 보인다 그냥 안 보인다 네? 아패,패 아, ㅅ 어, 사람 낼까봐 야, M16 있다 네 아, 나 근데 M16 쓸 수가 없는데? 사이가를 버려야 되는데? 젠구파를 버릴까? 나 구상 아, 구상 하구 먹었네 어어, 있어, 있어 어, 짐기 있어? 네, 있어, 있어 나머지 있어 우리 그냥 갈까요? 가자, 구상이 없어서 근데 지금 빨리 가야 돼 자, 너가 혼자 통곡으로 하고 있네 우리한테 감사 선물을 또 혼자 통곡할때는 오는것을 안쓰는게 낫긴 하네 아니면은 연사총으로 하던가 여기 좀 털까? 네 여기 좀 털어요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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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폭이 하늘로 있어 앞에 뭐하지? 아 저거 풀 부쪽이야 기름 부가 와야되는데 기름... 있어요 어 난 여기다 털렸다 나이스 구상 있어요? 응 하나 하나 있어 마지막 희망 어차피 찐을 잡으면 되겠다 얘 3렙 가방 나이스 대킬 아 구상 고마워 아 나 카고팔 버릴까 그냥 체크 비트 탄 형 총소리 에 차소리 간다 여기다 여기 난다 아 이걸 타 내렸어 배율이 없어서 배율이 없어서 입에 있어 신체 있는거 가져올게 배율이 없어서 배율이 없어서 아까 입에 있었는데? 아 얘 샷건 총알이 없네 아 너 샷건 써라 샷건 써 네 다 떨어뜨렸어 감사합니다 카카팔 쓰시지? 형 7탄 떨궜어요 카카팔 버릴려고? 다 대킥이에요 아 하나 대킥 아니구나 카카팔 버렸어요 그냥 M16 들었어요 카카팔을 쓸까? 카카팔 소음기도 있어요 여기 시체 그쪽 그럼 카카팔에 가야지 기름 채워놨구요 자기장옵니다 자기장옵니다 소음기 제가 밀베에서 가져온거 배율이 없어서 포기했다 카카팔 카카팔 길을 갈까요? 네? 뭐라구요? 검사 맞겠죠? 어 앞에도 좀 갈까? 네 차고 좀 갈게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잠시 대기 문이 다 닫혀있어 네 옥상에 있겠죠 옥상에 있겠죠 발톱이 들은 것 같아 나 수리탄 좀 갔나 본데 그래요? 어 옆집에 있나? 그런가 보다 어 파밍 하려다가 뺏긴 거 있어 우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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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서 딱 걸쳤는데 어떻게 할까 파란 저기 파란핑 쪽 이동할까 아 음 어 애매한데 뒤에서 오는 애들도 많고 지금 저쪽에 가 있는 애들도 많고 지금 그렇지 만약에 자리를 잡을 거면 지금 잡는게 낫긴 하지 아 애매하다 키를 할거면 여기 있는게 낫고 여기서부터 그냥 자기장 탈까요 195? 민동산 응 여기서부터 자기장 탑시다 저기 민동산 쪽에서랑 엄청 내려오고 있네 민동산 쪽에 있을까 중석에 강남에서도 오겠네 와 애매하다 배율이 있으면 그냥 자리잡으러 가겠는데 어 200 100 확인 195 기어와 2대 3대 사망 사망 장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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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어라구요? 도착 갔다와볼까 살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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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어, 거기 조금 더 안고 왔습니다. 어... 여기가 한 마리 뜬다. 도망갔어. SE 방향 한... 한 700m? 구상하고 드링크만 갖고 왔어요. 얘들 M16이야. 나 M16이라 갖고 왔어. 어느 방향이에요? 한 마리 잡아봐. 여기 잡아봐? 아니. 여기 잡아봐. 한 마리 저기 수풀 안 해. 120 수풀. 오케이. 오케이. 도망갔겠다. 근데 의외로 저 팔각장이 없네. 100m? 먹었어? 100m? 네. 4배 먹었어요. 오케이. 뭐해? 아, 형이 봐. 아니요. 4배 먹은 거 까먹을 뻔했다. 자, 자, 자. 일로와서 구상 좀 나눠드릴게요. 구상, 저 4, 4, 7. 난 둘 하나 닫아. 둘 하나 닫아. 둘 하나 닫아. 구상 하나 진통제 하나 떨궈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늦어버려. 가시죠, 우리. 어. 아, 저 파란지 까야 되는데. 여기서 트리트하자. 이리 주고나, 저리 주고나. 밖에 있는 게 기름 더 많아요. 아, 이거 뚝배기 깨진 거다. 아, C. 여기 있어, 이거. 오, 이쁘게 되었네. 왼쪽 다리 건너 볼게요. 그쪽 다리 건너 볼게요. 그쪽 다리 건너 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있으면 돼서, 그냥 좀 무지하고 갔어. 차 소리 때문에 한국말을 쓰기가 좀 짧게 들려요. 갑시다. 애들 있어. 고라님도 있어. 어디요? 어디요? 저거. 방구. 앞에. 오토바이. 카라핑 가면 되죠? 카라핑이 차고기 보다는 그냥 파란핑이 나올 것 같아요. 뒤쪽으로 붙을게요. 클리어 식사. 적 있어요. 대기. 저 수리탄. 비켜. 밖으로 나갔다. 거기.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안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좋다. 희생님. 다 왜 안들어왔지? 아직 있네 위에 옥상 있어요 갈까? 아 근데 쟤네 위치가 더 좋아서 사망 4배, 8배 다 있다 어? 보정기 어? 안써? 아니야 쓰세요 쓰세요 따졌어 따졌어 사이갈 쓰려고 이동해야 된다 네, 형 도핑하세요 아, 12K가 무사르네 어? 여기 앞에 뭐 아, 하나도 없다 일단 찾아오고 갈게요 가시죠 고고 자기장 안쪽에 들어가는걸 못 보라 네 뒤로 돌이 둘맹이 맞네 아, 저 언덕이 있는데 그죠? 우리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어요 나무에 내가 칼을 막을게요 발의 게이트 어, 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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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 어우, 저기도 많다 저쪽, 뭐냐 SW 다시 가 네 아, 8배 가져올거리라고 형 내가 갖고 왔어요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떨궜어요? 네 내가 혹시 말해서 갖고 왔지 우리 밑에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뒤에는 일정 클리어 네 아, 언덕 빼기도 조심해야 되는데 최대한 좀 천천히 가자 차를 가져가서 바리 게이트를 써야겠죠? 어 저기 나무 295 있는 나무들 거기다가 바리 게이트면 딱 될 것 같아요 형 165방에 하나 어 나무 뒤에 아니면 최대 나무를 가려준다 아 아 어, 근데 왼쪽에도 엄청 많아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지금 왼쪽에는 다른 애한테 싸워먹힌 것 같아 스읍 우리 그냥 저 저 돌에 때려 박을까요? 저 앞에 돌 저 앞에 돌 자기장 박기인가? 그냥 애매하게 애매해 일단 때려 박자 네 때려 박고 부담을 박자 살살 박아줘요 어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아 여기 살짝 바뀌네 여기 여기 앞에 나무 다른 애가 쏜다 여기다 사라사망 건너편에 있어요 일단 거리 살짝 벌려야 돼 저기 겁나 많아 네 알겠어요 아 두 마리구나 두 마리에 그치 않아 두 마리 우아지 뒤에 두 놈 아니 그..뭐냐 가위에 있는 바위 이거 다시 바위드 알겠어요 나는 여기서 바위가 안 보여 어 거기서 안 보일 거야 여기 숨었어 간접팀인 거 같아 스크스인가? 아 저 우아지 쓴 거에도 있는데 아 진짜 헤드 정확하게 맞췄는데 나무에 걸쳤어 우리도 이동해야 되네 네 네 하위가 엄청 안 까진다 자기장 와요 형 죽었어요 형 죽었어요? 이거 양각이다 하나 잘라야 돼 거기로 둘인가? 어 언덕 밑에 연막 쪽이랑 아 레토나 둘 어 거리버린다 아 씨 아 씨 쟤네 둘이네 레토나가 아 씨 조금만 버틸